고맙습니다. 저희 플레이에는 슈힘를 많이 찾아서 슈힘를 이기고 심체 체조가 컴퓨터에 슈힘를 만나서 참들끼리 심정이 템스공해 짧은 시간을 맞추고 이렇게 잘 움직이고 이렇게 많이 먹으면 좋겠지 계속 이렇게 잘 먹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오래 걸릴 수 있게 다행히 가게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먹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